겨우 시원한 촬영 중 에서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너무 귀엽지 않나? 응 항상 우리 뭐야 마리오 파티 마리오 파티 한 번 해? 형이 형이 또 놀아줘 형이 형인데 형이 형인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진짜 토일러들 현진이 정말 잘 만들면 그리고 이 곡을 좋아해요.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 곡을 듣고 싶어요. 죄송해요. 네. 왜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